나는 사랑을 내놓고 싶어 눈 자감직하게 외로워 안녕하세요. 뷰티 핸섬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디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 호흡하며 노래하기 위해 라이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취지의 캠페인 페어 뮤직 코리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음악의 가격이 현재의 저작권법 때문에 세계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저작권법이 하루 빨리 바꾸길 바라면서 에디전은 페어 뮤직 코리아를 지직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페어 뮤직 코리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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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 뮤직 코리아 화이팅!